반갑습니다. 저는 세이지 출판사의 사장이 된 예상치 못했는데 사장이 됐어요. 김미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 행사는 저희가 아주 소박한 작은 행사로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김성욱 기자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. 그래서 너무나 당황했는데요.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한 가지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가 여기에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도 많으실 줄 알고 있지만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선언하게 되는 한반도 자유통일이라는 선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 행사를 먼저 특히 김성욱 기자가 제가 잘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시작을 저희가 기도로 시작하는데 좀 마음이 어려운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. 우리가 모두 애국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기를 기도해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행사를 기도를 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첫 기도 순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에 오신 하늘궁학교 임양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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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